야운데로 돌아온 나는 북부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. 카메룬의 모든 교통은 야운데를 중심으로 탈달했다. 프랑스 기업이 운영하는 이 기차는 침대칸과 일반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흘 전에 표를 사야 탈 수 있다. 밤새 달리던 기차가 간이 역을 지날 때마다 낯선 풍경에 멀어진다. 철로변에는 여행객들에게 간식을 팔기 위해 아이들과 여자들이 몰려든다. 승객보다 장사꾼이 더 많아 보인다. 새벽역이 다가오자 기차는 사바나의 멋진 일출을 만든다. 어제바나의 멋진 일출을 만든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포기와 함께하는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철로변에 있습니다. 수행할 때, 한 번 더 많이 흔들리면서 수행할 때, 한 번 더 많이 흔들리면서 수행할 때, 한 번 더 많이 흔들리면서